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여자야 네가 뭘 알겠냐고 그면 알게 된다고 까분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여자야 누나가 누굴 만나든지 누굴 만나 뭐라든지 그냥 기다릴 뿐 누난 내 여자니까 널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도 느끼도록 꽉 알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놀라지 말아요 알고 보면 어린 여자라니까 아 아 아 어딜 갔다 왔는지 어디가 아픈 건지 슬퍼보이는 더 나답지 않아요 누가 누나를 울린다면 그 누가 됐던가 내가 더 괜찮은 친구야 난 내 여자인가 난 또 내 여자인가 다같이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품에라는 걸로 잘 보고만 여린 여자야니까 좋아야 할까 이러는 거 있지 이러고 안 되는 거 좋아야 할까 좋아야 할까 이런 게 여잘까 좋아야 할까 좋아야 할까